남조선에서 서울 부산시장 보충선고가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요야 사이 비난전이 더욱 허저되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전한 데에 의하면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4일 여론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설민심 기자간담회를 가진 데 대해 시국에 어울리지 않는 명랑한 기자회견, 두려움과 렴치를 모르고 자당 후보들을 띄우려는 기자회견, 민생불감증 기자회견이라고 비난하면서 요당이 상처받은 국민의 가슴을 긁고 있다고 공격해 나섰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이 국민의당 후보와의 서울시 공동운영 제안을 내놓은 데 대해 서울시가 야권 후보들의 생일 과자도 아닌데 선고 전부터 누가 되어도 함께 나누어 먹자고 약속하는 모습이 시민들 보기에 부끄럽고 민망하다. 가능하지도 않고 실체도 없는 공동운영 제안은 결국 야합 단일화 과정에서 선고에 떨어져도 네 밥그릇 하나는 제대로 챙기겠다는 얕은 술책이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하면서 지금 서울시에 필요한 것은 유능한 한 명의 손장이지 무능한 여러 명의 손운들이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한 국민의힘이 이른바 세 방식으로 당내 예비 후보들의 토론회를 가진 데 대해서도 종책도 존망도 품격도 없는 산무 토론회, 비방이 란무한 토론회라고 비난했습니다.